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쏠까 이거? 아 미치겠다 뭐가 이렇게 희한하게 많냐 돌멩이? 아 왜 남들은 다 찾는데 나는 못 찾는거야 잘 자세히 봐봐 아 이 상자 왠지 의심스러운데? 60초 남았습니다 60초 남았습니다 아 미치겠다 어 물고기 쏘아 맞았어 피 나왔어 피 나왔다고 그래 잡은거야 물고기 물고기야 벽이 의외로 우리 활약한거지 그지 어 저 잡기 어려운건데 왜 물고기 30초 남았습니다 잡은거 맞나요 그죠 맞아 어 20초 남았습니다 한 군데만 있자말고 10초 남았습니다 내장 미치겠다 す 미치 무침 아우 이번에 들어오시면 되겠네 자 대기실로 간 다음에 준비됐습니다. 무지님이랑 같은편 우영님도 계시고 어 우영님 계시다 그죠? 발마우프라님도 우리 시청자 아니셨나? 아이디가 헷갈리네요 어 친구요청님 수락 우영님 친구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. 친구요청 수락 수락 수락산 제 친구네 집이 수락산 여기 있는데 어 밖에서 또 소독차 사람들이 없어졌다. 나가야되나? 어? 나가야되나? 나가야되나? 그죠? 발마우프라님도 맞으시죠? 그죠? 발마우프라님도 어떻게 해야하지? 발마우프라님도 친추해 신축 신축 근데 아 우리끼리 방 만들어서 이거 할 수 없어요? 아까 1분 동안 천이빙 아 대박 전다 터졌네 자 어떻게 해야하지? 매일저경님이 인드라 49353 493 493으로 갈까요? 아 물어봐 376 376방 아 376방이요? 아 잠깐만 1에 1-1에 376 376 376 들어왔어 진입 예 좋아 이번엔 잘 숨어보자 아 근데 난 술래하고 싶어 술래 술래 찾은 적이 없어 지금 아직 저기 중인가 봐 아까 잡긴 잡았잖아 아직 게임중 아 아직 게임중 아 아직 게임중이구나 그럼 회다 들어가야겠다 어 남들 어떻게 하나 볼까? 어 이 사람 막 도망가네? 저기 있는데? 예 376 왔습니다 어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어 10초 후에 시작한대 9 8 7 6 5 4 3 2 3 슬래 되고 싶어 좋아 좋아 신뢰 되고 싶어 우와 바위가 아 여기도 무슨 빠지는게 있네 와 바위 저거 바위 엄청 크다 자연스럽게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 죽었어요 아 움직이다 죽었어 어떡해 가만히 있어야 돼 고맙히 있어요 여지 간다 간다 갔어 이제 움직여 아 이런 식으로 하는거구나 이건 뭐야 어 나무 와우 술래닐 때 못 찾겠으면 2분 되면 변신하고 또 뭔가 그때 움직이는 걸 쫓아가면 돼, 오케이? 아아 그때 움직이는 거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 말한지 알겠지? 네 쇼쇼 아, 이거! 우와! 와, 죽을 뻔했네 와, 저 닭 대가리다, 그치? 어 아 닭 대가리 닭 대가리다 와, 이 사람들 살았어 둘이 붙어 있었어 자, 뭐 매트콘 같은 거, 그치? 어, 저 나무도 못 찾았어 오, 대박 그때는 잘 노려야 되는구나 아, 이거는 좀 밀리겠다 페인트톤 어, 이 사람 살았어, 페인트톤 살았어 오, 샀다 어, 이거야! 어, 화분이다, 화분 아, 이거 그냥 아, 이거는 안 돼 따로 가야 되는데 딴, 아, 여기 그대로 있으려 그러나? 근데 움직이, 어 움직이다가 죽는 거보단 나갈 수도 있어 아, 근데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외우지 않았나? 여기 거기는 막 너무 막 어, 여기는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, 나무 진짜 짱인 거 같아, 나무가 어, 근데 아, 근데 아, 걸린다, 걸린다 아, 걸린다 아, 이거 조그만데 아, 안에 맞추기 어렵다 아,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오, 대박 잘 피해! 잘 피해! 잘 피해! 잘 피해! 잘 피해! 완전 잘 피해! 엄청 잘 피하네 아,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걸리겠어 아이고 화분 점프하면서 어, 어, 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, 어 어 어 아이고 잘 피해! 와, 나무 진짜 어, 물고기 물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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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달려! 물고기! 물고기 달리고 있어 물고기! 물고기 달려! 으아, 물고기 우와, 물고기 지구 위로 올랐어 아, 물고기 이쪽으로 와야 돼 아, 물고기 이쪽으로 와야 돼 30초 남았습니다 으아, 물고기 장난! 장난 아니야 물고기 완전 잘 피해 와, 저거 어떻게 잡냐, 저거 와 20초 남았습니다 야, 저거 와리가리 하는 거 어떻게 잡냐 야, 이 사람 진짜 와, 이 사람을 진짜 완전 야, 신선들이 10초 남았습니다 아! 물고기 나무 뒤에 숨었어 7 6 5 4 개니 심술 부려 물고기 여기서 왔다 왔다, 어렸어 어, 우린다 아 어, 됐다 어, 우리 술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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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래요 술래요, 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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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고 싶다, 잡고 싶어, 잡고 싶어 자, 오자, 자, 오자 한 돈만 딱 잡는다고 생각해 한 돈만 한 돈만 걸려라 유빈 유지 아 이게 빨리 가는 거고, 히프트로 돌면 천천히 가는 거구나. 기워? 어? 왔어! 가봤다! 하나 더 왔어! 아이고, 나 짱이야. 이 기억력이 죽이네. 어, 여기. 러너더 가보죠. 자, 이거 어떻게. 어떻게 하는 거죠, 이거? 가자, 열렸다. 자. 자, 어딨는가. 여기도 물고기 있다! 옳지! 아니다. 아 이거 안 있는 거 같은데? 아닌 거 같은데? 아닌 거 같은데. 그렇죠? 9, 8, 7, 6, 5, 4, 3, 2, 1. 자, 가자. 아, 저기, 저기, 저기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이! 거기서 가야 돼. 아유, 이 씨발. 다치기 어려워. 아이, 이 씨발. 마크스 감독 너무 적긴 적구나. 잠시만요. 마크스 감독. 아이고. 어휴, 안 빠져. 빠져. 빠져라. 됐다. 아이고. 아이씨. 아무것도 없어. 아, 다음에 여기서 숨어야지. 이거 다연되면은. 아, 이게 아닌가? 어... 60초 남았습니다. 뭐야, 다행이고. 아, 잘 지네요. 그렇죠? 어?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나갔어? 왜 접속이 중요한 거야? 자, 올라가 볼까요? 자, 올라왔음. 어떻게 게임을 치자 가지고, 이 사람들? 아, 그게 아니죠? 아, 그게 아니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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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9. 8. 7. 6. 4. 3. 2. 1. 아이씨. 저 한마디 잡았습니다. 아, 하나 잡았다. 오케이, 스페셋과. 스페셋, 스페셋과. 스페셋과. 에잇, 일어난! 테이블. 테이블 빨리 가. 빨리! 테이블 빨리! 아, 테이블. 그 지하로 가야돼. 테이블있어.. 있기 좋은데 있었는데? 지하나 어디지? 아, 거기 아니고. 일단 내려가! 아무데나.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내려가면 돼. 들어가라고.. 참고만 해. 아, 거기 아니야. 거기 딱 좋아. 어, 들어가. 10초 후에 시작합니다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아, 걸리거나 하면 바로 개울까로 껴. 그냥 치는거야. 앞뒤로 잘 보고 있어야 해. 야, 약간 마스감도 올렸다. 쏠 때 보니까, 뭐.. 다 너무 느리지 않아. 이 정도가 딱 그거 같아. 근데, 풀려돼갖고 쏠라그러면.. 아유, 걸렸다! 걸렸다! 아, 빨리! 어, 빨리! 거봐, 마스감도 뭐. 높다니까. 높다 그랬잖아, 확 확 돌아가잖아. 도망갈 때는, 아까 쏠 때 너무 힘들었어. 돌려봐, 다른 사람으로. 자, 지엘님이나.. 어, 우프라님 보자. 우영님도 있네? 우영님도 있네? 우프라님부터 보자. 우주님은 저기다, 술래다. 어, 술래다, 술래. 여기가.. 사람들이 꽤 많네요. 우영님, 이거.. 원형 테이블! 원형 테이블! 어, 이건 은근 자연스러운데? 어, 괜찮은데요. 근데 뭐 ..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냐고 중요하지.. 온! , 7, 6, 5, 4 3, 2, 안돼! 여기서 바뀌면 안되는데 갔다! 어 지금 바꿔요! 지금 바꿔요! 캐릭터! 어 뭐야 엄마가 이상한 철조망같은걸 철조망 뭐야 철조망 농구장에 있는 그지? 아이가 철조망 아 여긴 좀 별론데? 여긴 좀 별론데? 어색한데요? 철조망 여기 어색한데? 잠깐만 다른 분들 보자 알마님 돌아가셨나? 아 가셨구나 그러면 우영님 우영님 이거 좀 어색하지 않나요? 어 큰일났다 우리 안티 생겼다 인터넷 보니까 일베에서 우리 까고있어 어 좋은거군 우리가 열심히 살고있다는진거야 그래서 이게 막 올라갔구나 일베에서 60초 남았습니다 60초 남았습니다 다른 분들 볼까? 여기서 아예 못찾고있네? 철조망 엄청 걸리는데 어 근데 철조망 어 근데 철조망 아예 못찾고있네 그 밀들 감사합니다.